지난달 남북한 간 평화조약 체결 촉구를 청원한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에 외교부가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와 드레스댄 구상에 대한 북한의 호응을 기다리고 있다는 답변을 전해왔습니다. 이에 대해 교회협의회는 수년간 구상으로만 남아있는 한반도 프로세스와 흡수통일의 선언격인 드레스댄 구상을 들어 관례적인 답변만 보내왔다며 외교부의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교회협의회는 이어 평화협정 체결과 남북군사회담 개최, 5.24 조치 해제 등 남북 화해와 평화를 위한 정부의 노력을 거듭 당부했습니다.